3월을 맞아 이사하거나 자취 시작하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사앤 자취 시즌 맞이 자취할 때 쓰기 좋은 꿀템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제품은 설명란 링크에서 구매 가능하니 더 자세한 정보와 가격이 궁금한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기숙사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드라이기 40만원대 다이슨 드라이기와 비교될 정도로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는 샤오미 드라이기입니다 실제로도 비슷한 디자인이라 깔끔하면서 가볍고 자취생에게 적당한 컴팩트한 크기인데요 4만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바람 송풍과 동시에 2억개의 음이온을 방출해 산뜻한 머리결을 유지해주고 정전기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모발 손상 방지와 저소음 작동으로 늦은 시간에 사용해도 괜찮은 제품 가성비 좋은 드라이기 찾는다면 적극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빈티지한 디자인과 강한 내구성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전통 브랜드 드롱기의 토스터기입니다 음식 해먹기는 귀찮고 배는 고플 때 간단하게 먹기 좋은 토스트 냉동실에 얼려둔 식빵을 그대로 토스터기에 넣으면 노릇노릇 구워진 맛있는 토스트를 먹을 수 있는데요 빵 트레이가 내장되어 있어서 식빵이 아닌 다른 빵 종류도 데울 수 있고 분리형 받침대로 빵 부스러기를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으며 붓기 조절이 가능한 브라우닝 컨트롤과 베이글 기능도 쓸 수 있는데요 올리브 그린, 블랙 브라운, 크림 베이지, 아주르 블루 등 색감도 예뻐서 감성적인 인테리어에 잘 어울릴 것 같네요 7만원대로 집들이 선물하기 딱 좋은 가격대니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만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자취생이라면 200% 공감할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1. 루어서 핸드폰 보기 매일 침대에 누워 넷플릭스 유튜브만 보다가 눈이 침침하고 피로해진 적 있으시죠? 이럴 때 눈 건강을 위해 필요한 눈 마사지기 인체 눈 구조에 따라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원기 활력, 스트레스 해소, 찜질 모드, 낮잠 등 총 10가지 모드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SPA 등급의 온찜질 기능으로 3단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눈가 혈의 특성에 맞게 버터플라이 에어백이 설계되어 눈가 피부를 잡아당기지 않고 찬죽혈을 문질러준다는데요 반투명 전면 재질이라 마사지기를 착용해도 시야가 확보되어 긴급상황 대응 등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앱 연동, 접이식 디자인으로 편리함까지 갖춘 샤오미 눈 마사지기로 삶의 질화 골려보세요 모든 자취생들의 로망이라 할 수 있는 빔 프로젝터 좁은 방에 TV를 놓기에는 공간 제약 때문에 고민됐다면 이번 제품에 주목하세요 미니 빔 프로젝터로 공간 차지 없이 핸드폰으로 간단히 연결해 큰 화면으로 다양한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꿀템입니다 4K 고화질 지원과 1080 FHD 해상도 180도 각도 조절, 밝기 300 안시루멘까지 전작인 HY300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업그레이드된 가성비 급한한 빔 프로젝터인데요 미라캐스트 지원으로 케이블 연결 없이 무선으로 스마트폰 화면도 공유할 수 있으니 8만원만 투자해보세요 마지막은 자취생들의 최고 사치품 다이슨 옴니 글라이드 무선 청소기입니다 다이슨의 첫 버튼식 무선 청소기이기도 한데요 방향 조정이 쉽고 수평으로 각도 조절이 되어 낮은 가구 틈이나 침대 및 공간 등 좁은 곳도 청소하기 편리하고 1.9kg의 가벼운 무게로 한 손으로도 사용하기 수월합니다 직선 구조를 가진 먼지통은 비우기 쉽고 구성품인 추가 청소틀로 헤드를 교체하면 창문틀도 청소하기 유용한데요 클리너 헤드 브러쉬는 분리해 간편하게 물세척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격이라면 사기 어렵겠지만 크로켓에서는 다이슨 공홈 대비 무려 4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는 거 미국 다이슨 특가로 관부가세 등 추가금 없이 30만원 초반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모든 제품은 크로켓에서 핫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